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어요. 영상을. 우리 오선영 고사님 저기 앉아계신데 이게 지성소에 구름기둥풀기둥이 있거든요. 제가 계속 지성소신앙 지성소가 인수국수의 심장 안에 들어간거에요. 주님 품 안에 들어간거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게 끝나는거에요. 최후. 그러면 신부가 되는거죠. 신부가. 최후의 목표는 신부가 되는거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막 군사하고 싸우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는 싸워야 되요. 신부가 또 영적 전투 군사지요. 그래서 영상을 또 보셨다더라도 다시 보시고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디를 기억나게 하시냐면 저희집이 건넘편에 있는데 이 앞에다 지쳐져 두고 우리 안디옥교를 오리라는 생각을 전혀 안했어요. 전혀 안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갈 교회가 안디옥교회네. 근데 제가 실수하기 싫으니까 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주고 싶어서요. 딱 인터넷 들어가서 안디옥교회로 쳤더니요. 더블시시 반대? 뭐 반대에요? 더블시시요. 제가 그게요. 너무 제 가슴을 뛰게 하는거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곧 바로 저희 안디옥교회로 들어오는데 딱 저 문을 들고 들어오는데요. 발을 딛는 순간에요. 제 가슴이요. 제 영이 너무 기쁘면 막 영이 뛰고 막 가만히 있지 않도록 만들잖아요. 제 영이요. 처음 오는 교회라 손은 이러고 있는데요. 눈에서요. 눈물이 줄줄줄. 그 육의 눈물이 아니라 영의 눈물이요. 눈물이 흘리면서 아 이 교회구나. 아 이 교회였구나. 제가 그걸 하나님께서 느끼게, 성료님이 느끼게 하시고요. 또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도 계속 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마지막에 우리 끝나는 하나님. 우리는 사랑의 피로. 이 찬양을 하는데요. 또 있대요. 눈물을 다시 한번 왈컥왈컥 쏟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요. 제가 고문 기둥을 두 번 해봤어요. 두 번을 봤는데 작년 겨울 정도에 보고 올 초에 한 번 봤는데 제가 첫 번째는 어디에서 봤냐. 저 또 들은 소리는 있어가지고 기도를 할 때에는 이 강대상 밑에가 제일 기도가 세고 성령이 강하게 임한다고 그 이야기를 무차 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계실 때는 제가 우리 성무님들이 계실 때는 부끄러워서 못 나오고 좀 없다 싶으면 이 앞에서 방석을 깔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쫙 올리시더라고요. 그때 한 번 봤어요. 근데도 그때 제 영이 막 뛰는데 제가 이 말씀을 아무한테도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요. 지금 여기 앞에 자리. 저는 그래서요. 제가 특별히 늦어가지고 특별히 제 자리를 차지 남이 앉지 않는 한은 저는 늦어도 미안함도 불구하고 어디로 와요? 두 번째. 제가 이유가 있어요. 왜요? 봤거든요. 강대상에서 우리 목사님 성대하신 강대상에서 수평선처럼 올라가는 구름 기둥 두 번을 봤어요. 또 한 번 더 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앞주 아까 말씀드리다가 돌린 그 믿음교구 우리 특성화 날 새벽 기도 때 좀 피곤했어요. 직장인이다 보고 제가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른 데로 바꾸셔가지고 적응을 하는데 굉장히 몸이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막 뒤척거리다가 안 되지. 우리 믿음교구인데 그리고 제가 나왔는데 피곤해서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막 눈을 감고 있는데 기도가 어떻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풀리기 시작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뭘 보호해 주시냐? 똑같이 이 자리에서 또 불기둥이 올라가는데 그 불기둥이 엄청 밝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온화하고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쩌냐? 그게 똑같이 수평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꽃이 우리 서마 있죠? 서마처럼 어느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이렇게 우리 교회 기둥이 있잖아요. 그 모양에 그것이 몇 개 합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요. 그때 제 영이 어쩌냐면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제가 일어서서 바닥바닥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요. 반이 반이 하면서 춤을 추고 싶은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속이 내서 막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어요. 뭐라고요? 송포하라고요. 송포하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받은 거에 대해서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어요. 열지 않았는데 저는 뭐 특별히 하나님이 자주 보여주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신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기도에 말씀의 응답을 주시고 이 말씀과 같이 찬양으로 이 두 가지로 오는데 그때는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요. 출애국기 15장 27절 말씀에 보면 엘림의 이르노니 물샘이 1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종로나무 70그루가 그래서 여기에 정막을 처리할 때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다시 주셨어요. 그 뒤로 계속 기도를 할 때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었거든요.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냐면 저는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여주실 때 계속해서 감상금을 하게 하셨어요. 어떤 감상금을 하게 했냐면 안디옥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글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왜 특별히 이 말씀을 또 주셨을까요? 다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몸도 누구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서 이 궁정이 아름다운 궁정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제가 처음 봤을 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좀 더 멋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평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궁정이 아름다운 궁정이라고 말씀하게 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요. 여기에 있는 지체 제가 여기에 있는 우리의 성도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이 말을 고치시더라고요. 지체로 고치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지체예요. 내 머리, 몸 여기 뭐가 있어요? 우리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러면 지체중에 어느 것이 하나가 아프면 누가 아파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래 역할을 누가 하셔요? 주의 종, 방용, 목사님 그리고 그분의 우리 목사님의 욕군도 보여주시고 영역도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어디를 기억나게 하시냐면 저희 집이 건넘편에 있는데 됐습니다. 본인이 저기 있네. 잠깐 일어서보셔요. 일어서보셔요. 잘 모르니까 영상 보니 말고 오늘 대구 꼭 가야 된다고 해야 돼. 못 가게 해야 돼. 그래서 순종해. 빨리 일어서봐. 얼굴을 보이봐. 마스크 벗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저분한테 영광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불기둥 봤어요. 구름기둥 안 봤어? 봤어요. 두 번이나. 왜 말 안 했어? 그때는 선포락 안 했어요. 구름기둥은 말썬기둥이고 불기둥은 성령이거든요. 두 개 와야 되거든요. 구름기둥? 말썬기둥?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선포락이 있으면 어느 기회나 다 있으면 선포락 하죠. 안 하죠. 그래서 간증을 찍은 거에요. 찍은 거고 그게 본질 회복. 말로만 해. 꿈 보여. 누가 말로 못 해. 좋은 채 없어. 구름기둥 불기둥 사와사배에서 오냐고. 하나님의 임재인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회복이 돼요. 암해죠. 꾸미는 게 아니에요. 와야 돼요. 임재. 절대예요. 그러면 종교계획이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성경말씀 성경말씀 로마서 9장 10절부터 21절인데 우리 제구사 목사님 봉대기 로마서 9장 이걸로 봉대기 로마서 9장 10절부터 21절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21절 시작 다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그뿐 아니으라 또한 리부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었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대가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리부가에게 이유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써는 미워했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유르시되 내가 극룰히 여길 자를 극룰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르막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오직 극룰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유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 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룰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이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애가 이 계속 심각해 싸워요 감리교단은 알미암아지고 당뇨교는 이제 근데 성경은 두 가지 다 나와요 그게 고민이야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 갈비는 알미암아 위에 계신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근데 그러면 서로 더 하나님씩 모든 사람을 구원을 기원한다 그게 김문서 사장의 이질인가요 어쨌든 나와있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이렇게 놓고 너 창서 전에 예정했다 이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고민이죠 제가 말씀가지고 어떤 조화를 좀 닫고 싶어서 제가 오늘 보면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월요일부터까지 계신 분들이라 제가 어떤 딱 정해진 코스보다도 무슨 말이냐 제가 고민했던 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오늘 설교가 완벽하게 답을 주었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성경에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있고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제 마주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고 간절히 성령이 도움되라 기도합니다 시작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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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 껴주세요 지어 축삭 ใes 깨 crime 감정 시 onne 휩 휩 니어 조 저 뒤 이 비 시 수 rhythm 흡 su 사 ranged 의 uro 결 서리 스 pine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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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그대로를 잘 봅니다 9장 10절 리부가가 우리 조상 이사고 한 사람을 임신하는데 11절 11절 시작 그 자식 때 아직 나아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마암지 않고 오직 불의주의로 말마서게 하라하사 배 속에 있는데 선을 악을 행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마암지 않고 행위 반대로 은혜에요 부르신이로 말마서게 하라하사 리부가의 대 큰 자가 어린 자를 성길이라 하셨나니 내가 야구원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다 하신 것 같으니 예수 입에 얼마나 억울해요 야구원 좋지 쌍둥이인데 예수가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야구원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완전한 분이고 사랑이고 우려운 분이고 거기에 어떤 이론을 그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완전한 분이란 전제화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모세일이 내가 내가 긍의의 길자를 긍의의 길을 긍의의 길이고 불쌍의 길을 불쌍의 길이라 내가 불쌍의 길을 긍의의 길을 긍의의 길이고 내 맘이 나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런지 원하는 자라 말합니다 아니요 다른 밖에 대한 말합니다 아니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안 돼 다른 밖에 내가 목숨 걸고 끝나게 된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원하도 된 것도 아니고 다른 밖에도 된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긍의의 길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바로에게 17절 이르되 내가 이를 위해서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라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라입니다 모세가 열 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열 가지 재앙 내리라고 다 순서 정해졌어요 그런데 바로왕이 강파하게 강파하게 때리고 때리고 하나님 강파하게 만들어 이해가 돼요 강파하게 해갖고 말 안 들어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열 가지 재앙을 내릴 거 아니에요 어? 내 마음이요 발언 강파하게 한 것도 내 마음이고 이러잖아요 절대 줄 거냐 그러면 열 가지 재앙이 열 가지는 그게 전부 외국의 신들인데 신들을 심판하라고 마음 먹고 하시는데 강파하게 만들어 저 사람이 나한테 꼭 강파하게 되었거든요 에이 그래 그 사람 싸움 안 돼요 하나님 강파하게 만들었구나 하고 그걸 받아야 돼 내가 믿음 생활을 잘 알아야 돼 말씀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아메이죠 그래서 온 땅의 능력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람 강파하게 만들어갖고 여기까지 재앙을 팍 때렸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급을 보니까 430일 마치는 날 하루도 안 타려고 나는 처음에 뭐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줄다리기고 바쁜 시대에 이러고 있을까 아니요 거기까지 나 다 계산했대 하나님 다 계산하고 있는데 이거 돼요 그러니 아니 80년 전에 모세 태어나게 해갖고 85년까지 아 나 알았대 그때 내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서 내가 했다는지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교육이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안 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얘기잖아요 이거 완전히 선택의 외정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 로마서의 파울이 최고 연계 수준에 있는 파울이 지금 로마서 제일 서신 선생님 제일 완벽한 서신이 최고 깊은 서신이 로마서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다 나와있다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예정론을 다 가버리면 그 물이 뭐요? 로봇이야? 아니에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 쓰시고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우리가 자유의지 항상 같이 가요 자 보세요 달이 지구를 돌아요 그렇죠?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그러면 달은 태양 돌까 안 돌까? 돌죠 달은 지구 돌고 있고 지구는 태양 돌니까 내가 같이 따라가면서 돌고 있어 달이 네가 지아무리 까불러 봐야 너는 지구 돌고 있고 지구가 달 돌니까 너도 같이 태양 돌아요 안 돌아요? 돌죠 잘 생각해 보셔 우리는 인간 달이야 네가 아무래도 지구가 지구가 태양 돌니까 너도 같이 태양 돌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예정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성격이 어떻게 나왔는가 창세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는 스카페 걸어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은 뜻대로 우리 예정하사 그 깊은 뜻대로 우리 예정하사 예수의 맘마 자기 아들떼게 하셨으니 장소에 띄워줘야 되는데 언제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대카사 흠이 없게 하시려고 깊은 뜻대로 예정하사 그래갖고 아들떼게 하셨으니 그러면 창세 전에 선악과는 언제 이루어졌어? 창세 전이 후여 아 선악과 때문에 죄 죽고 타락해갖고 죽고 하는데 아 뭐 창세 전 선악과 만들기 전에 또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선악과 사건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단 말이 아니에요 그럼 선악과 만들어요 안 만들어볼지 이게 빛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제 몰라 창세 전에 선택했고 선악과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서 잘 보시라고 마귀 역사받은 큰일 나니까 이게 이제 마귀 역사받은 막 하나 대들고 따듭니다 마귀 귀신이 흘린 사람들은 자기만 손해요 자기 쪽가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가 예정됐다는 얘기죠 분명히 이거 에베서도 굉장히 심오한 거거든요 창세 전에 예정됐다니까 아들 되게 하셨으니 여보세요 추리기 33장 19절 여왁길 시에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모세한테 그러는 거예요 모세한테만 있어요 여왁의 이름을 네 앞에 선파리라 나는 은혜의 불자에 은혜의 불자에 은혜의 불자에 긍의의 불자를 긍의의 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 앞을 지나면서 얼마나 은혜의 불자에 은혜의 불자에 은혜의 불자에 은혜의 불자에 긍의의 이라 은혜의 불자에 긍의의 자가 따로 있어 왜 그 사람만 줘 그런 말 하지마 나는 완전히 다 이유가 있어 이사야 44장 11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아 모태에서부터 야곱 만들고 너를 지은 요아가 이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지 말라 그러니까 이미 모태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할 말 없어요 그러면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 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어요 만약 은혜로 된 것이 행위로만 맞지 않으면 이 중요합니다 은혜라면 행위에 의해서 오늘도 실력 노력 자격 그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은혜로 된 것은 행위에 맞지 않으니 은혜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은혜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 그 은혜는 거 찾은 선물인데 너 이만큼 이 일에서 돈 준다 그것은 싹시지 이 일 안 해도 부모 자식 관계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이 있고 아무리 삼성의 전무가 열심히 일해도 상속이 있어요 이건희 회장 밑에 이지용 회장이 아들이니까 출근을 일찍 오고 공부를 잘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냥 상속이 하나님과 자녀 관계는 은혜로 된 거라 신랑 신부 관계도 그저 신랑은 선택이고 신부 관계래 이런 관계잖아요 에스더가 전 페르시아 쪽에서 왕이 보였어요 물론 미녀는 미녀지만 하나님 써먹으려는 게 그렇게 만들었고 다 해서 예정으로 만들었지 하아만을 이겨야 되니까 그게 뭐 인간의 힘으로 되겠어요 하나님의 하아만을 잡기 위해서는 머리두기 옷을 딱 만들어놓고 하아만이 별짓것이 다 됩니다 하루아침에 꽝 역전시켜요 우리가 머리두기 머리두기가 아니고 에스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하아만은 누구요 내가 말하네 눈치를 채워야 돼 그래야 머리두기가 하만 그 자리에 정리를 받잖아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리고 나는 또 믿음으로 막 에스더가한테 너 이때를 위해 알지 못하냐 너 가만히 있으면 유다에는 다른 나라를 권하드리며 아 머리두기 믿으니 너 가만히 있어도 너 왕비 지금 인간적으로는 에스더가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너 아니어도 하나님 이 나라에 구원시켜 막 꽝 치고 야 그 믿음이 머리두기 믿음 내가 머리두기 믿음을 갖고 싶어요 너 이때를 알지 못하니 너 가만히 있으면 너 심판 받아 아 그리고 하나 또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갖고 꽝 해갖고 버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하만을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충동질을 그래야 한 번 폭풍이 바다가 폭풍 불에 확 정화되거든요 그냥 깜짝 놀리고 이 바다가 그러나면요 오물이 뭐 한국에 다 모여있어요 근데 막 폭풍이 불어갖고 파도가 30m 파도가 가버리면 확 그래서 바다를 정화시켜 우리가 지금 이때 왔어요 아메이저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계획을 해서 움직이는 거죠 아메이저 그런데 자 7절에 7절 그런지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실 문자가 얻었고 잠깐 얻었어요 그 남자도 우주라해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아이고 아이고 무섭네 아이고 무섭네 이제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이 듣지 못할 귀를 꽉꽉해갖고 뭐더라 자 보세요 4장의 14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동하는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또 작정이 나오네 바오리 복음제였는데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난가 권수 2장 철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숨은 거예요 복음이 지혜로 말해서 감춰졌던 것인데 복음 감춰졌죠 하나님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여 전에 미리 정가하신 것이다 세상 만들기 전에 정가하셨대요 이 지혜는 이 세상에 대해 통치하지 한 사람도 알지 못했나니 십자가로 말한 거예요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시합 못받지 아니 하나님 아들이고 구질하면 뭘로 못받고 죽겠어요 그런데 이 지혜는 못받고 죽으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이 복음 시합한 사건이 하나님 눈을 보지 못하고 그려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귀, 눈, 마음으로 몰라 몰라 그런데 십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거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 아니고 십자가 사건이 이해 안 되고 안 믿어져요 아이 키가 좋아서 믿는 거 아니 절대 안 믿어진대 안 믿어진 사람은 안 믿어진대 어쩌라고 어쩌라고 막 괴로워서 못 살겄대 안 믿어진대 어떻게란 말이에요 안 믿어진 걸 하면 어떻게라고 내 마음도 안 된 것을 그러지 이거 믿어진다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성령 모든 것 기부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의 역사는 이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받아갖고 헐락해야 되는데 계속 지식으로 인간을 이루는 그래갖고 막 조지고 안 된다니까 성령 아니고는 감추어진 보아인데 귀로 마음을 생각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잘 보라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깨닫고 알면 길이 있어요 자 니엠에 보니까 주는 하나님 아버지라 이 쪽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 때 우리에서 인도하에 내시고 아브라함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해 보시고 이게 중요하더라고 딱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해 보시고 그와 덕을 원양을 세우사 자 순서를 봐요 원양을 세우니까 충성이 아니고 여기서 충성해 보시고 다이술만이 아파하는데 벌써 아브라함이 양칠 때 사자의 고음을 받을 때 끄지고 내가 목숨을 아 됐다 너 양한말이 갖고 사자하고 고모하고 싸우구나 그래 내가 이달 중간에 성경을 딱 하잖아요 중심 보셨잖아요 내가 지금 다 중심을 읽어요 우리 실력 노력도 중요하지만 마음 중심이 무엇 때문이냐 의도가 동기가 뭐예요 세상의 의도 동기를 못 봐요 법정에 가면 서류재판 서류가 이기면 이게 뭐지 심증관대 물증이 없대 물증재판 심증관대 물증이 없는데 절대 물증이 없으면 집니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너무 그런 게 아니야 물증 아니고 중심을 도운 게 의도가 뭔가 급박 그걸로 점수명이 얼마나 신앙생활 좋은지 내 마음만 다하고 나 사랑해요 뭐 때문에 모세가 애국산을 돌려줘 죽였어 왕들란과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죽여버렸어 살인나네 바울이 쓸만한 돌려줘 죽여버렸어 구약이 계장 쓰임받은 모세나 신약이 쓰임받은 바울은 둘 다 살인나네 그런데 그 중심이 왜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사랑 죽이고 그런데 방법이 잘못했다 육신의 방법이다 그거 고생 좀 해라고 혼내고 사주면 강행생활 해놓고 불바닥고 다시 나는 주의 이런 사람 보면 알아요 이 깜이 있어 충성됨을 보고 제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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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이거든요 약삭바르고 눈치 빠르고 귀에 죽으라고 똑똑하고 어느 곳 이 사람 거기서 팔방미 말하고 여기도 말하고 말해가지고 아주 모든 거 많이 알아 하고 어디 가서 말 자기가 주도 다 해 그리고 말 혼자 다 해 그래서 인기 다 끌어 그런 사람 좋죠 좋아 좋아 나는 소극이 보이네 소극이 보여요 기핀을 없어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은 좋아 혹 빠져가지고 자기 자랑은 자기 들었나고 많이 안 건 아니에요 뭐 듣고 보고 안 거세요 그냥 자기 이렇게 안다고 계속 계속 그 사람 말 듣고 있으면 완전 말을 귀연히 계속 지금 말 말하는 계속 근데 지금까지 영적으로 하여튼 저 사람 총 칼란가 의심이 된 사람 있어요 얼마나 머리가 들리 모르고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 많으세요 진짜 잘 보시라고 단순하고 솔직하고 진실하고 와 나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 중심을 보셔요 이 충성을 받으셨다 하겠어요 자 엽기 23장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내게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신가 하시면 그걸 행하시나니 자 뜻이 일정해요 하고자 하시는데 내게 작정하시 이러실 것이라 이런 얘기 얘기 많이 제가 이제밤 미술기 있잖아요 난 이게 너무 좋아 엽이 그 노숙자 돼갖고 다 망해갖고 뭐 내게 작정하시 이러실 것이라 누가 희망이 있어 소가 어디에 있어 미인 앙꼬도 없구만 아르거지가 돼갖고 부인도 도망가버리고 몸이 악착나갖고 뭐 희망이 있다고 내게 작정하실 것이라 그런 말하고 하지 않냐고 난 내 처지가 욕같이 힘드니까 이런 말이지 와 그래 주여 주여 나도 마찬가지요 나도 작정하실 것이라고 그런 붙잡고 사는 내 마음 아십니까 응 내게 그전에는 이 말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인자 보니까 사람이 나하고 비주얼 그 말이 그렇게 좋더라고 은혜가 되더라고 할렐루야 나보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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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온 사람 산전수전 나 겪은 사람 여기 남았어 지금 그러려면 빨리 가버리지 그래도 이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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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무엇이 있네 여기 다 남았구만 보니까 그래서 오늘 댓글이 내가 토요일날 지금 본문 바꿨고 여기 정한거 아메죠 나 여기 설교가 한시간이라 상상했네 여덟시 여덟시 자 김동훈 목사 아침에 설교인데 내가 어떻게 안 써봤다 그렇다면 요거 구상했어 그 시간에 그래가지고 본문 바꿔야지 바꾸고 나서 오늘 여기 남은 사람들은 수준이 깊고 높은 사람들인데 수준이 깊은 사람들이요 아메죠 수준이 깊은 얘기하려고 딴 데서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마지막에 서일 남은 사람 조금 남았잖아요 이해가 돼? 여러분들에게 내 소음 얘기 좀 하고 싶어 아메죠 내 가슴 다 토하고 내가 설교 내가 완벽한 설교를 모르겠다 했잖아요 처음부터 나도 모르겠다 내가 깨달은다 말 얘기하니까 잘 들으셔요 저렇게 시작하고 어디로 결론 가란가 하고 고민하지 말고 인터넷에 내가 큰일 났는데 잘못 이다 소리 내가 설교 막 해석한 거니까 누가 뭐라 못을 거예요 같이 고민하면 동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나 사랑하면 아따 올해부터 그래갖고 뭔 말을 하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저런갑다 하고 나 좀 걱정해주면 동지가 되는 거예요 아따 오늘 이 시간 은혜가 안되네 이런 사람 아니 자기 가족이어면 그걸 안 끄지 자기 가족이 되면 어쩌거나 내 새끼가 오면 내 자식이 오면 내 남편이 오면 내 동생이 그러죠 걱정하죠 남은 그렇게 안 돼 오늘 나한테 얻은 것이 보이고 중금 보이고 딱 근데 가족이 되면 걱정이 돼 어쩔까 어쩔까 우리 산모가 좋은 얘기 안 하고 갖고 안 좋은 거 뭐지 어쩌고 미소 막 막 걸고 나를 그러니까 아따 힘 팔리게 하네 근데 다시 이해를 했어요 나를 사랑하니까 실수 아까 와서 말을 밀어 뭐 그래갖고 안 되면 큰일 나 이렇게 벌벌 떨어 이게 악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가족이고 그러니까 뭐 잘한다 잘하면 큰일 나죠 잔소리하고 저기 없구나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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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내가 떨어져 근데 그 깊은 속은 아 나를 사랑해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불평하고 투정하고 잘 구분해라고 남자분들 아내가 막 뭐라고 했나 있어 불평인가 투정인가 투정은 사랑해서 얘기야 막 잔소리해 사랑 먹고 싶어서 얘기야 사랑 그거 오늘 뭘 얘기해 의도다 의도 의도가 뭔가 알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의도하니까 너무 편해 좋아 안 좋아 사람은 말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복잡해 이해시키려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돼 다 난다 니 속을 안다 니 맘 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못생기고 그런 하나님은 못생기고 그러신 분이 안다는데 고난도 어려움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보상해 주면 할렐루야 아라 제가 뭐 능력 있고 저희들이 있어서요 한 달 전부터 해본다 온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설교할 기회가 많이 늘어붙잖아요 모든 거지 그때 아니한 목사님이 이번만 그 자리에 오셨는데 아이고 경찰청에서 시청에 나갔고 이번만 안 돼 나 가요 나 좋잖아 아니 그분이 오라고 다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내가 하면 된대 봐준대 아 왜 그래 아니한 목사 자기 성도 상대가 왔어요 다 뭐 했는데 아니 설교 좀 안 됐거든요 그 밤에서 주차장에서 줄다리가 날려났어요 그러면 30분 전에 금방 그 시간에 내가 설교를 해야 돼 안양 목사 가고 그럼 됐어요 바로 한 번만에 안양 목사 시간 계속 본 게 다 해버렸어요 나한테는 기회로 근데 성령에게 도와주셔서 설교할 때 됐어 부흥의 설교 본 게 부흥의 설교 어렵잖아요 그랬는데 은혜는 받았다고 안양 목사 또 이번에 와 꿀드라고 자기 성도 나를 어쨌든 좋게 얘기더라 그때부터 어 그래 부흥의 끝나고 안양 목사 부흥의 끝나고 안 올 것이요 어이구 잘 됐다 계속 해버리자 그래갖고 이제 또 이제 21도 작전기 또 해버렸어 그래갖고 밤에 설교 하고 막 계속해 아우 그럼 끝나면 또 그만했어 또 해버려야지 그래갖고 이제 뭐 2시 설교 8시 설교 맨날 어떻게 이유를 달아 끝까지 가버렸어 자 안양 목사 설교 모델교 나한테 기회로다 똑같은 사건 너 그렇게 해라고 예정된 거냐고 시기와 기회는 우리에게 잠은 마지막 전두구장에 나와요 다 주거든요 근데 주님 사랑한 사람 어떻게 그게 다 네 할 길을 찾아 중심이 그러니까 그것까지 딱 정해졌냐고 안양 목사 받고 네가 해라고 그것이 다 적어진 예정이냐고 아니거든요 아니요 근데 뭐 예정 설교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주님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이 로봇으로 다 정해진 예정이냐고 아니예요 운명과 숙명이 있는데 힌두교인들은 숙명을 말합니다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타고난 그 계급이 딱 있어가지고 그대로 안 바꿔요 딱 정해져 코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정은 예정은 운명과 숙명 운명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숙명을 가면 망합니다 다 정해졌어 아무것도 안 해 정해졌는데 뭐 그대로 뭐 해야지 숙명론이란 게 다 정해져 버렸고 근데 예정은 그리스도나 예정이 돼서 나한테 이걸 이걸 하길 원하는데 은혜를 깨닫고 한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청아 받은 사람한테 택하위부 사람은 저 그냥 중요합니다 애복 얘기 그 얘기가 나와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에리미야 1장 4절부터 요하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못해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지키지 않았대 에리미야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순자하고 세운 날 하시기로 와 완전 그렇게 만들었네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만들었다는데요 그리고 했다는데 그래서 지키기 전에 알았다는데 자 근데 누가 8장 20분을 또 보세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의 비유를 안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리하미라 어이구 무슨 말 나오네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네 근데 왜 비유로인가 10분을 비유해놓고 주님 나중에 해석해주거든요 못 알아먹어 그래서 길가는 돌밭 가시스레기 옥도 해석을 다 해줬어요 나중에 깨닫게 저들은 못 알아먹게 말해봤어요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 다 좀 보고 듣고 깨닫게 해주시지 우리가 전동이 너무 힘든데요 다 구원을 얻기 원하시면서 어쩌고 그렇게 하세요 요고 물어봐 뭐라고 할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 뭐라고 대답할까 대답해 봐봐 하나님 왜 저들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대요 왜 그랬을까 눈이 멀어 귀가 안 뚫려가지고 근데 오직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데 성령이 감동을 줄 때 내 의지가 잘 들으시자고 의지가 여기서 받아야 되거든요 두드리더니 마음을 열면 마음의 문을 니가 열어야 되거든요 주님이 열쇠 따고는 들어도 나네요 그 자유의지를 또 줬어 그러니까 퀸은 사랑을 안 가요 사랑하지 않고 사랑한다 사랑하면 내 죄를 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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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회개 통해 오고 그래서 죄를 벌이고 그리고 끝부분을 주고 와서 사랑한다고 하기를 원해서 그 코스를 받기를 원하셔요 이해가 되세요 보금은 싸구리로 주진 않아요 진지를 개에게 주진 바라겠잖아요 발로 밟아보거든요 주님이 요한복의 국장에 보면 그때 오병에 의해서 오천명을 모이고 열두 반이 났고 난리가 났고 와! 왕삼을 났고 그때 예수님이 그것으로 인기 절정인데 그 다음 보니까 내 살을 먹어라 대피를 마다 마시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비를 마시아 너희 속에 생명의 의미이라 어렵다 사료가 피를 먹으라고 하네 그리고 다 도망가버렸어요 싹 가버렸어요 야야 좀 잠깐만 기다려 너희들 좀 내가 말을 실수했다 그것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고 좀 알아들으란 마다 너희들 가면 나 못살아 그랬어요? 내일부터 그러고 어떤 때는 저들이 내 양이 아니니까 못 알아낸다 나도 저들은 마악이다 염소이 났다 대어버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에 계시면 우리가 누기로 가올까 우리는 영생 말씀 보고 따라하지 떡 먹고 배부르는 거 그거 보고 따르는 거 아니에요 축복 형통을 좋아하네 망가버드로가 망가버드로가 망가버드로는 말하는데 그럼 안 나올까요? 거기서 너는 나보다도 그 돈 사랑했지 그렇게 잘 가요 한 번도 주님이 아쉽다고 미안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인본주의로 가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갖고 주님이 자꾸 평가를 나갑니다 이 타락한 이 인간 죄성이 하나의 무탈적이에요 마악을 써가지고 별짓하고 있네 불쌍이 들어가면 너만 손해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마악이 어떻게 그냥 상하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라고 해를 써 해를 써 해를 써 자 그래서 사도인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바오리여 이방인과 인근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나기 위한 태카나의 그릇이다 자 태카나의 그릇으로써 임금들까지 이 복음을 바오른 천에 워낙 지식이 많고 항공이 많기 때문에 불쩍었고 그래서 그가 이 서진서를 다 기록에 맞는 것이 선택했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날 위해서 해를 받을까 보이리라고 3일 동안 눈 감겼을 때 이미 다 자기 미래를 봤어요 보여줬어요 그래서 갈라자 10장 15절에 보니까 그날 어머니의 대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바오리여 어머니의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 이방에 전화기와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서 기뻐하실 때 내가 혈육과 은혜로 하지 않냐고 나 혈육과 은혜로 해갖고 할 일이냐고 주님이 부르러 가는 거지 너무 15년 10절에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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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세울 때 주님이 철학하셔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 다 이름 불러버렸어요 그때 뭐 시험 받는가요? 신학생 시험이 봤어? 합격 100명 지었는데 12등까지 커트를 잘랐는가요? 아니요 그냥 부르고 말아요 교회가 왜 잘못되고 하는가 장로 제도도 지원이 모세와 70장노인데 모세는 선택인데 장로 이렉트라고 해요 70장노 모세가 이름 불렀어 오늘 지금 투표를 해요 근데 뭐 이다른가 다 기름분 목사나 장노나 성격에는 장노로 나와요 베드로가 함께 장노된 자요 그렇게 말 나와 그럼 그때 그 장노는 목사도 장노라고 했는데 그걸 구분하면 말씀을 전하는 장노 그 다음에 치리 장노 근데 이제 통합적 장노 셉니다 목사님이랑 우리나라는 다 같이 기름붓었잖아요 목사님만 기름붓을 받았어? 베드로는 함께 장노들하겠구만 당노 회의가 있고 안 들어있어 거기서부터 교회가 변질돼 그래서 사실 성격은 못 갈지 난 모세하고 실장 똑같아 모세는 커렉트야 이렉트 이렉트는 선출 투표이잖아 모세 투표이잖아 모세 투표이잖아 당해가 지금 당해가 지금 다 날려 당해가 지금 다 날려 그래가지고 이제 헌법으로는 장노나 당해장이나 투표권 똑같아 그러면 열두 명이 모세가 열두 집합 정당권을 보냈는데 여호사 가려면 들어가자 열 명 들어가지 말자 10대 2여 투표로는 그럼 애국으로 가야 돼 모세도 당해 한 표 밖에 없어요 지금 헌법으로는 10대 3 모세 여호사 갈렙 가자 열명 가지 말자 10대 3 부결 그래서 바란다 가지마 애국으로 가 이 교회에 타락된 것 깎아볼 일이야 헌법이 그래가지고 우리 통합지 보면 장노가 노회장 총회장 돼요 자기 장노가 노회장 총회장 돼 당회장이 뭐 할 말 있어 아이고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총회는 여기가 다 그렇게 가는데 제가 W 싸울 때요 당해 안 했어요 부산반대 집필 때 그건 당해가 거짓말을 안으라고 헉 뭔 소리야 나 사당 싸우는데 마을 다니더니 무조건 광고 가 따로서 따라와 집에서 나가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아주 당해에다가 스트레스 받았고 머리 터져 죽은다니까 환자가 이래요 원래 침대기에는요 당해 없어요 미국의 교회 50만 개 정도인데 70%가 침대교 다녀요 우리 장노가 맥도무수 원래는 침대교가 맞아요 근데 거기는 장노지도 없어요 회종정청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행정에 대해서 얘기해보지 않는데 말씀이 그렇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선택했다 그리고 방금 이런 얘기하면요 아이고 안지역길 가려고 했더니 독재네 안지역길 가면 혼자 마음들었구나 나 장노가 목소리도 못 내겨내고 장노들은 이런 소리에도 우리 안 들어올까 등교에 장노 이런 소리 듣지 말아야 돼 근데 난 이런 얘기만 손해요 괜히 꼭 뭐 괜히 문장 얘기했다가 떨어지고 멍청해 이렇게 그 예민한 부분을 건드는가 모르겠어요 안 건드려야 지금 머리옷고 시네 또 내가 이렇게 칼라가 분명 없게도 여러분 왔잖아요 내가 두리무실 하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 안 오지 뭐대로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토요일까지 앉았어요 뭘 배우려고 마지막까지 남은 게 내가 마음에 이런 설교 하잖아요 나 이런 설교 처음 해봤는데 근데 아주 아주 무서운 설교 주님 기뻐하실 거예요 성경에 맥을 딱 잡았고 얘기하는 자 디모데우스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여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교수님 은혜대로 하심 할렐루야 은혜대로 소명을 부르시라 나 은혜라는 단어는 뭐죠 왜냐하면 은혜 반대가 노력, 실력, 자극 은혜라는 단어는 이거예요 오병이 죽고 그래 오천명도 남는데 열두 명 남았네 그거 떡동안이 죽다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만 그게 은혜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스펙을 쌓고 뭐 하기를 바꿔서 계속 그거 머리 아프구만 주님이 배에서 열면 바울은 배에서 열면 똥처럼 버렸다 자기 모든 세상껏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면 오오 주님이 예수님은 다 돼요 시작을 비벼야 돼 그 주인 분이 팍 좀 들어와가지고 주인 머리가 되시고 그 구리가 멀고 그저 그저 감사말이요 왜 나를 은혜로 부르고 선택했어요 묻지마 내 맘이요 그 머리로 계산 학적으로는요 혼은 지식이기 때문에 3차원이에요 IQ예요 IQ는 0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날려지는 연계를 몰라 이제 성경이 나와있어요 자 또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사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해 여하께 강구하며 여하께 그의 강구를 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부가 임신하였더니 세상에 20년 동안 기독이 만들어 예간장으로 녹였다고 했죠 시험 받을 것이 없어 이사과 리부가는 거고요 뭐 어려울 것어 근데 인간의 마음대로 못할 것이 뭐예요 임신한 건 마음대로 안 돼 안 되죠 그러니 어떻게 그래갖고 예간장으로 녹이려고 예간장으로 녹인 거 있지 하나님 좋으니 좋아하시고 예간장으로 녹여야 심히 딱 까불고 대단한 거 바삭히 자고 주요 은혜로 살아요 벌벌 떨어 아주 나도 예간장 많이 녹았네 진짜 내가 왜 응답 다 보여지고 빨리 안 되고 뺑뺑 돌려갖고 이렇게 힘들게 만난가 모르겠고 근데 진희로 보니까 반복이 그 뜻이 있었더라고 하늘에 루야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어 감사해요 아메이죠 그래서 그 안 될 때 그 태 속에 싸우긴 자라 서로 싸워요 배 속에 차고 치고 박고 나라가 났어 둘이 그가 이럴 때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까 하고 그가 여왁께 물었어요 기도해야 된다 음성을 들었어요 여왁께 그 이 시대에 두 국민이 태중이 있구나 두 국민이 니폭중이 있구나 나이다 이 주저저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로 생기라 했나니 자 여기서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리부가는 야곱을 처음부터 요 놈이구나 하고 사랑한 것 같죠 애들은 사냥을 잘하고 아버지 고의하겠다는 게 이삭은 요 놈이구나 둘이 서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리부가가 그 뜻을 이뤘 야곱아 너 빨리 네 아버지가 네 형 축복해주려고 사냥해오라고 들었어 사냥하고 간 사람이 너 빨리 염소 새끼 잡아갖고 내가 요리해줄게 빨리 요리해 누가 빠를까 사냥으로 간 사람이 빨라 집안에 있는 거 잡아본 게 빨라 잡아본 게 그래갖고 리부가 완전히 야곱은 사실 어머니 허장관들이 했거든요 자기가 속이란 것도 아니라니까 그래갖고 이 털사람 다 만들어갖고 만져보고 아니 음성은 야곱인데 몸은 털이 빗다 애서다 네가 진짜 야곱이냐 예 애서냐 예 거짓말 다 했고 근데 그때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 아버지 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때 리부가 뭐랬잖아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니까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니까 너는 내 말을 들여라 그 리부가 야곱한테는 어떤 모습일까 누구 우리를 저주받았어 예수님 자 봐봐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야 돼 야곱을 복받았는데 누가 중간에 개입을 했어 어머니가 꽉 저주는 내가 받을게 너는 내가 하는 대로 해 예수 그리스의 그 모습이 리부가 그 역할을 해주잖아요 리부가 때문에 리부가 다 감당한 거요 왜 음성을 들었어 그 음성 듣기를 20년 걸려야 돼 고정립해야 돼 그래서 기도회에서 영역이 열렸어요 그 안에서 뭐요 40세 그냥 그래갖고 바로 그냥 아이 낳았으면 음성 못 들고 절대로 그냥 살아요 그래서 예가 안정 녹음해서 전혀 기도한 것이 복이요 아메이죠 그리고 리부가 안 리부가 될 사명은 다 해 그냥 그 다음에 보니까 일출장 이삭이 이런데 네가 내 아들 예서냐 아들 예서냐 그가 그라이다 이삭이 이런데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랑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여기서 아니 하나님 자식아한테 복귀를 주면서 맨 입으로는 안 드시니까 아버지가 돼갖고 세상에 갖고 와 먹고 축복해주리라 아니 부모가 자식을 축복할 때 이 땅 이 우주 다 네 끝에라 그러면 있어 없어 근데 갖고 와 내가 먹고 축복해주리라 아니 아버지 세상에 맨 입으로는 안 됩니까 세상 사람은 똑같네 그래 야 하나님의 법칙은 복은 내가 주냐 너는 네 정성으로 나를 기쁘게 오고 음밀바 신고 나는 서로 지금 복은 하나님이죠 내가 마음대로 준다고 하면 안 되는데 너는 그래서 하라고 하면 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물도 갖고 신거든요 근데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신고 그게 복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복을 줬어요 자 그 아버지 이사회에 그에게 내 아들아가 와서 내게 입맞추라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추를 마고 그에게 축복하리되 내 아들 양치는 요가께 주신 복주인 받들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잡아서 하늘의 이슬이 뭐여? 영적인 거 땅의 기름 육적인 거 두 가지예요 기름이 풍수한 곡식과 보도주가 늙여지시길 원하더라 영적복 육적복 같이 와야 돼 먼저 하늘의 이슬이 와야 돼 신령한 은혜가 와야 돼 그 다음에 육적복이 와야 돼 그러면서 마음이 너를 섬기고 여러분이 내게 굴복하는 야주중이에요 잘 들으시자고 이 야곱이 아버지의 복을 받는데 아버지는 주의 종입당인데 여러분 주의 종의 축도 안수 귀하여 주시예요 김학중 목사 나중에 그게 나와요 네가 축도하면 복이 막아 네가 안수하면 불이 떨어지고 암병에 소멸들이라 복이 그런 얘기가 나와 안 나와 나중에 형아 너는 특별히 택해서 이쁘다고 나로 끝나면 뭔 필요 있어 여러분 그냥 읽죠 그냥 나는요 주여 감사해요 내가 복부의 사람 복이 임해야지 종이지 종이라고 나 축복복이 있어? 천만의 말씀이요 아니요 아니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읽어 내가 축복이야 복부 그 놈아갖고 주일날 설교문이 쓰겠어 읽어보고 눈치를 채야 돼 오늘 이 시간에 털어놓고 얘기한 거야 못 알아먹어 사람은 꼭 뭘 모르더라 딱 봐야 돼 나는요 뭉클했어요 쭉 내가 복을 빈 자가 복이 임해야지 너 혼자 복받으면 뭐지 이 새끼 복받고 너만 휴고드고 네가 뭐 황금화 입고 너만 올라가면 뭐지 바보 같은 거다 내가 성도들을 내가 정말로 여기 오신 분들을 영성훈련 뭐 영성훈련 지도 못한 것이예요 뭘 저는 영적 부담은 있어요 왜냐 여러분을 나에서 기도질하고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같이 가고 근데 맹탕이네 뭐 여러분이 헛군데 투자한 거예요 이해가 돼 아니 예수님이 구워주니까 확실히 믿고 따라간 열두 지대는 보지 않고 정확히 보면 그게 이제 지혜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성격이 열국이 네 굴복이 형제이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 네 굴복한다 너를 주연한 저주하고 첫 번째 복받을 받아라 그 기준으로 너를 축복하면 축복해 주고 지혜죠 맨날 보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야곱에 나간 다음에 애서가 헐레벳도 보더라 아버지 너 누구냐 내가세요 방금 못한 거 누구냐 네 동생이 다 복을 뺏어가 버렸느니라 아버지 내게도 복 좀 주세요 복이 빌 복이 그것 뿐입니까 막 울고 날이 났어요 근데 그 다음 말에 내가 복을 위해서니 반드시 복을 받았느니라 이게 진짜 이삭은 야곱을 애서인 줄 알고 복기를 했지만 반드시 그는 복을 받았느니라 적어도 그걸 이렇게 딱 했거든요 아이고 안 되겠다 지수없다 잘못했구나 요거 그렇게 복 좀 비해서 난 하늘의 이슬과 기름 위에 뜨고 난 칼을 믿고 살고 와 이사기 예수한테는 완전히 그냥 빈탕이네 껍데기 해줘 그랬어요 껍데기 어쩌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야야 예수는 망인들에게 팥죽 한 거에 장애하고 팔아먹고 부탁 야곱이 딱 팥죽 끓여놓고 기다려 언젠가 못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날도 못 잡았어 이제 배고파 죽겠네 야 팥죽 좀 주라 날마다 팥죽 끓여놓고 그 기회를 찾거든요 형 장애하고 내가 팔아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애하고 장애하고 뭔 속에 있겠느냐 막년내증 자기가 심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6의 소역에 장애하고 0의 나 그런 거 뭔 필요일 거냐 그렇게 자기가 심어서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할 것까지 알았다고 봐야 돼 이제 보면 배 쪽에 지을 때 야곱사랑에서 미워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전지 전지라는 걸 아는데 과거의 미래를 알아 하나님의 미래를 안 것이 잘못이요? 하나님의 잘못이냐고 미래를 안 것이 자기 책임져 애써도 지 책임져 지가 그리 짓그리 했구만 하나님은 다 들지마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과 이 자유의주와 관계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조화가 된 거 알겠죠? 이해가 돼? 바로 알아야 돼 한편으로 가지마 양쪽이 조화는 이루어 항상 근데 하나님 책임은 없어 네 책임져 책임져 이렇게 세미나 해갖고 아이고 이번 주간에는 월화수 끝내지 뭔 또 금토로 흘러내려 그냥 아이고 힘들게 목사도 어째 그렇게 깎아보게 사람들 좀 적당하게 해주지 아니 너 꼭 수요일까지 해라 토요일까지 해버려라 그런 거 하나님한테 명의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근데 내 소견을 하고 싶어 나 지금 사랑하니까 내 주어진 인생 모두가 살아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데 어떡해요 그게 편한데 이거 이거 하고 싶나 하고 싫어요 너무 죽겠네 하지마 글라문 헌금 인쇄 억제하지마 내가 동량신당 하나님은 돈은 안 되는데 헌금 좋아한대 예 돈은 사랑과 눈과 정리 그 사랑을 받고 물질이 마음이 있거든요 마음 받고 싶으셔서 물질 고맙다 지금 오늘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한 주간 동안 허어 이러고 있어 지금 그걸 안 하면 뭐 돼 뭐 돼 얻은 거 뭐였어 아니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요 어제는 그래서 팥죽 한 그릇 접어먹고 팔아먹었어 그랬더니 지가 꼭 그들하고 꼭 당했어 우연이 아니여 당해 힘을 낳았어 하나님은 힘을 갚으셔요 자 근데 하나님의 예정 어떻게 잘 보세요 창세 29장 30 보니까 레아가 임신했어요 아들라 이름은 루벤이라 근데 여왁께 나의 괴로움을 더 보신지 남편이 날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자 라엘이 훨씬 미녀라 야곱은 원래 라엘한테 반했거든요 제삼신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 누가 희생해낼까 내가 희생당했죠 7년 동안 수유같이 라엘만 사랑해갖고 결혼했는데 첫날 밤 보니까 세상에 라엘이 내 안에 속임당했어 하나님 볼 때는 너 네 아버지 속였지 너 속임당해 하나님께서 또 야곱은 야곱으로 형한테 내가 갚아갖고 소금당해 이렇게 만들었어요 속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일주일 후에 네가 사랑한 라엘을 결혼해줄게 그래갖고 이제 둘이 데리고 살아 이제 문제는 복잡하게 생겨있어요 근데 원래 야곱은 라엘을 사랑하고 리아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알력도 안 좋고 또 미모도 떨어지고 자기가 7년동안 사랑하기 때문에 맨날 아이를 줘 근데 이제 문제는 리아의 눈물이 보여요 근데 이것까지 잘 보시라고 그래서 남편을 사랑해 오직 아들 짓고 남편을 나 좀 사랑하게 해주라고 이름까지 루벤 두 번째 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 네 밖에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내 욕심으로 됐다 하고 시몬 그 아들을 낳았으면 나를 사랑해 주자한테 절대 나를 사랑하려고 꼭 동생만으로 가버리네 그게 이제 확 괴로워 그래가지고 뭐라 하겠어 시몬 사랑해 아들 또 시몬 언젠간 내 남편을 사랑하리라고 얘가 타갖고 이름까지 지었어 근데 이제 세 번째 봐봐 동생이나 아들 낳고 이럴 때 내가 그에게 태어났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계속 남편 남편 관계만 계속 얼마나 고통스러운 여자가 괴로웠어 이름까지 태어났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열아버리라 하고 이러리라 여자분들 지금 내 마음을 좀 이해가 되제 여러분 당한다 뭐 오직해서 그랬겄어 아휴 그렇게 남편 사랑한데 계속 자기는 사랑 안 해주니까 나중에 셋 낳고 연합하리라 근데 놀라운걸 레이가요 레이 지파가요 뭔 지파대 제사장 지파 연합 지파대요 꼭 이름도 해야 돼 맞아 맞아 근데 더 중요한 네 번째 그가 또 임신 아들 낳고 이제는 여와를 찾아가다 하고 이러면 그 이름을 유다라 했으니 그의 출산에 멈췄다 이게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셋 나도 남편이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리고 네 번째 유다라 낳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를 낳고 뭐랄까 중요합니다 이제는 여와를 찬성하리다 이제는 여와를 찬성하리다 하나님 속상에 못 살것으라 셋 나도 남편은 내 방에 어찌나 한 번씩 뭐 1년 2년에 한 번씩 어떻게 그러고 나 못 살것어 나 좋다 그랬어요 찬성하리로다 찬성하리로다 여기 중앙에 비밀어요 찬성하리로다 하고 유다를 찬성하리로 그랬더니 결국은 유다지파가 무슨 지파돼? 홀이 권세가 주권자가 왕이 유다지파를 참 유다를 통해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분명히 나이를 요셉과 베냐멜 낳고 또 일찍 죽어요 남편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진짜 복받았느냐고 리아예요 리아예요 리아를 통해서 유다가 나왔다고 뭘 말하냐고 자 한편으로는 야곱이 나 사실 사기결혼 당했어요 사기결혼 원래 그게 아닌 나는 잘못이 없거든요 분명히 처음에 나이를 사랑해서 칠레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예삼촌이 나 속였잖아요 억지로 나 사실 데리고 살았죠 그런데요 그런데요 야곱 이놈 봐 너 사기당이냐 사기당은 그리아를 통해서 유다가 나왔다 할 말 있어? 너 사기당했다고? 우리 내가 사기당했어요 사기당했다니까요 나 세상에 이렇게 당했다고요 까불고 있네 나 알아 사기당한지 사기당한 결혼은 거기서 예수에서 족바 유다가 나왔으면 됐지 뭔 까불이냐 저는 유다가 어디서 나왔냐 거기서 나왔는데 그 말은 하나님 나는요 세상에 남편 복도 받고 맨날 정말 혼자 밤새 고통도 괴로웠어요 그래서 너 나한테 기도했잖아 남편 품에 있으면 네가 기도하겠냐 더 계속 기도다 보니까 초월했구만 그래서 셋 다 낳고 나중에 찬송하려 멋있어 찬송하려다 해야지 너는 찬송하려다 네 영생에 됐고 주님 사랑하고 너는 깨졌고 부대서 그래도 찬송하려다 찬송하려다 멋있다 누가 멋있 누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레아는 못생겼고 남편 사랑을 못 받았거든요 라인은 잘생겼고 그래갖고 남편 사랑을 다 받았는데 연기에는 누가 열렸을까 연기에는 누가 열렸냐고 레아가 연기 열렸어요 찬송하려다 찬송하려다가 그래야 돼 찬송하려다 남편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혼자 된 분들이 전두산 목사 된 곳도 있고 다 번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학교 가고 이러고 저러고 파란만 자고 눈물 그러다 보니까 차라 금식 연기가 열려가지고 사역자가 되더라고 나는 아 당신이 누군가 레아야 레아 라일 좋아하지마 라일은 베냐면서따다 일찍 죽었어 좀 이쁘게 생긴 뭐지 아들을 잘라야지 유단을 낳아야지 야구아 사기당해 괜찮아 사기당해도 사기당해서라도 유단만 알아 남편 사랑 못 받더라도 유단만 알아 하나님의 계획과 격렬을 뭘 하냐 나네기 은혜가 돼 그랬네요 다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상상 못하겠구나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너희들 충량도 못해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 오시잖아요 하나님 공평하시나면 공평하시다니까 저도 핀눔을 골짜기를 많이 걸었어요 지금 40년 39년 동안 내가 예수고 노력한다면 진짜 큰 교회 돼야 돼 물론 적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의 원리는 그게 아니지 앞으로 되겠지만 근데 그래서 제가 다 강단에 몸을 입치고 애통하고 회귀하고 해서 별 고생을 다면서도 저는 약속에 유다가 내 안에 있었어요 난 라엘 같은 인생에 못 살았어요 레아 같은 인생 푸대제 받았어요 골방에 혼자 사야 돼 외롭고 힘들어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워 누가 날 알아줘 누가 날 인생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몸을 채워야 돼 혼자 몸을 채워야 돼 근데 사실 약속은 근데 사실 약속은 유단은 우리한테 왔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은 총상을 초월합니다 영적인 부위를 가져야 돼 아멘죠 그래서 장세히 사비시장 받쳐보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묻대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에게 가위대 얼마냐 내 나그네끼리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주장의 나그네끼리 연주에 믿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된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내다 하고 야곱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 자 보세요 전세계에 통치한 바로왕을 야곱이 축복의 사람도 있어요 축복의 험악한 세월을 보내라 자 그럼 잘 들으시자고 성경을 잡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어머니 배속에 대개해가지고 큰 어린이 성경을 가만히 가만히 팔자앉기고 있어도 장인작권이 와야 안와요 와야 안와요 오지요 예정됐으면 그러면 가만히 팔자앉기고 앉아있지 뭐라고 형을 속이고 복받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야곱야곱아 네 형이 이 분에 너 죽이려고 나 빨리 도망가라 예삼죽 그래가지고 어머니 말에 의해서 예삼죽을 나와가지고 도망가게 됐어요 그때 28장에 본 돌 베고 잠을 열때 하늠이 촥 열려요 그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사다리가 주인 만나는 십자가를 막내고 위에서 천자가 오르락 내려가고 연기가 열려가고 난 아브라미 하나님이오 이사기 하나님이오 네 누운 땅을 네 후손으로 위주리라 내가 네 하랑을 이룰까지 떠나지 않으리라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그가 베델 하나님의 집 약속을 딱 붙잡고 28장인데 20년 모순살 땅에서 열 번 혼자 박감마하고 얼마나 고통을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32장에 약복강에서 분열 체험하는데 그 사장 20년 동안 고생을 죽으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34장에 세겜 땅에 머물다가 뒤나 강간당에 갔고 헛나버렸어요 아니 32장에 분열 체험하는데 뭐라고 세겜 땅 목초에 줬다가 그가 머물냐고 그러다 보니까 딸이 강간당하니까 아이것도 걸어하고 시몬을 칼부를 다 죽였나 도망가고 35장에 베델을 올라가라 하고 주님 만나고 그러면 이제 쭉 걸어와요 무슨 얘기인지 포인트를 잘 잡아봐야 돼 지금 그러면 가만히 예정되어 있으면 당작권 오게 될 것인데 뭐 때문에 혼자 서둘다가 그 도망다니면서 20분 살고 형한테 혼나고 죽을 뻔 살 뻔하고 그 파란만 있으면 그래야 될까 이거 뭐라고 물어볼까 하나는 뭐라고 할까 지금 외정놈 갖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섭리하시면 하나님의 경력과 섭리를 깨달아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야구는 아직 꾀가 있어가지고 혼낼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타락이 이 인간의 타락이 이 문제 뭐냐면 선악과 먹어서 먹음질스럽고 육신의 정욕 보암에서 안먹음 정욕 그 탐스러운 이 세 가지가 꿈틀꿈틀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아반을 통해서 멋진 자리하고 그 가운데서 깨뜨리고 부숴뜨리는 그 코스를 만드신 것이 사랑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설명해가지고 이해를 잘 빨아야 되는데 내가 참 어떻게 설명을 모르겠네 야곱이 내면에 걸어가면 야곱이 에스라 바깥에 불을 받게 하려면 위기가 와야 돼 그러려면 고생해야 돼 아반한테 열 번 속임당해가지고 빈틀틀다 대는 당황에 하늘을 꿈에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꿈에 본 대로 심풍나무 떨긴 나무 울툭불툭해가지고 그 가지를 해가지고 그걸 양이 새끼 빌 때 보게 만들고 다 그 코스를 밟혀서 이 연계에 대해서 깨닫고 만나고 음성 듣고 계속 고생을 죽어라 하게요 20년 동안 눈물칠기 없이 고생을 죽어라 하면서 차가 깨지고 부서지고 자기 노력으로 바닥바닥바닥 막 20m 하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거든요 아이고 근데 야 에서가 400군을 칼 들고 죽이러 오다네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죽겠네 네 노력으로 근데 하나님의 그 축복 지휘 노력으로 열 번 품삭 바까먹고 나와봤는데 성당했는데 하나님의 전복적인 축복에서 이제 거부가 됐는데 이제 또 이제 에서가 칼 들고 죽이러 나갔네 아타 좀 편안히 놔주시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힘들게 만드시네 편안히 좀 놔두시지 근데 야복강 안 건너고 두 다름이 도망가려고 또 깨를 써 제 앞에 선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내한테 제일 나의 제일 이쁜 걸 제일 뒤에서 놔두고 그러고 자기를 또 도망가려고 생각 얼마나 잔머리 깨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천사 씨름이 붙었어요 근데 거기서 천장부터 보다는데 날이 새랄에 가려 밤새 씨름하는 기도가 나중에 베어달라는 기도 마지막 자기를 믿고 의지한 한도별 도망가려고 파삭기 한도별 도망도 못 가 인간은 한계상에 딱 한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 물질이 물질을 한도별 져버리고 건강 한도별 져버리고 뭔가요 팍 져버리고 아이고 나 내게 죽고 내게 죽고 내게 죽고 꽝 근데 여기서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본인 하나의 얼굴 뵀는데 나로 가게 하라 한도별 의결 시켜놓고 나로 가게 하라 그냥 또 주인이 빼신 거예요 그 말은 나 더 꽉 붙잡아라 그 말이 뭔말 알아래요 나 가까이 그러면 함부로 하지마 옥상에 많이 못하 집사님 좀 빼고 자기 고가 올린 것은 나를 기억해 너와 나 내게 죽고 가게 하지 않겠냐 주님이 내 죽고 하면 나는 못살아요 팍 내가 항복해보니까 하나님을 이겨 여러분 자식 일품은 없어요 자식 원이 거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있는 놈이 집 나가버렸고 그날 하루는 이놈의 새끼 들어온 가만 안 돼 이틀 둘째 되면 부부싸움 엄마는 당신이 너머 했잖아요 그 새끼 나가면 어째 내 이분도 그 새끼 혼나 부라고 그러고서 속으로는 보더러 사흘째 만들어봐 부모가 벌벌떠러 그 새끼는 친구들 놀고 다니고 히드크로도 아닌데 부모는 벌벌떠러 아이고 내 새끼야 제발 오기만 어쩔 수겠다 아이고 내 새끼야 벌벌떠러 왜 그래 사랑의 포로 자 하나님은요 파싹 깨대갖고 항복 뭐냐 우리가 하나 이겨먹어버려 그 말은 뭐냐 네가 하나는 괴로 이겼다는 거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이 전부 꽉 붙잡으니까 꽉 붙잡으니까 그러니까 이겼다 다시 말하면 혼이 깨지고 완전히 죽어버리면 영의 사람 팍팍 깎아지면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지금 죄종들이 이 분이엘 체험을 세워가지고 신학교에서 맨날 아기반 이 얘기만 하고 아 뭐 기도는 아니요 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계를 몰라버려요 지금 저는 다 망해가지고 달빵 생활을 해봤잖아요 여기 그게 복이더라고 그러니까 쌀이 떨어져 그날 떨어져 2만원 월피대빵인데 그 2만원 한 달 28일 할 줄 알았는데 그 28일 금방 돌아와요 돈은 수익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그렇게 힘들게 만들죠 그거 맨날 꼭 하자 기도하면 뭐 뭐 많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내 돈을 안 줘 연계만 얘기하지 환경을 안 열었는데 어떡해 나도 맨날 기도하고 말씀만 읽으라고 바싹 깨져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하고 그때 나 돈 누가 안 대주기 잘한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그런 권한의 코스가 약복관 기도가 없어 안 만났어요 그래서 문제야 지금 지식은 교만하지 않아 개개문이 이렇게 돼요 약옥이 거기서 팍 물 받고 지금 포인트가 좀 길어진데 맥을 잡아야 돼 다시 들이자고 강의로 들어가 사실 설교로 끊으면 안 되거든요 강의가 뭐냐 약옥은 큰자 어린이 성기라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장작권 올 건데 무엇 때문에 자기가 나서갖고 속에 먹고 도망다니고 그 난리를 치냐고 다시 말하면 그가 영의 사람 안 됐기 때문에 속에 발동을 해 뭔 말 알았어? 자기는 가만히 못 있어 해야 돼 머리를 써 깨로 써 영으로 못 갔어요 깨로 쓰니까 별짓거리 다 하다가 발동을 해 뭔 말 알았어? 자 선악과를 쳐다본 적 먹은 적 있었고 마귀가 따다 입에 쳐놨어요 쥐가 땄어요 쥐가 땄어요 자 술집에 젓가락 두드리고 한 번 길던 여자가 방지 공장 가서 일을 하게 봐 그러면 처음에는 좋아 고생을 썼거든요 힘들어 술집에 앉아서 술로 같이 먹으면서 이왕약하면서 고생 안 해도 통이 나오는데 체질이 술집 체질이 된다는 직장 생활하면 발동을 한다니까 못 있다니까 담배 피우고 놀아야 된디 못 견뎌 이미 발동을 해요 야곱이 속에서 발동이 난다니까 지금 안 깨졌기 때문에 욕의 사람 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발동 난다 네가 마음대로 다행히 해라 그래 혼잡 나라고 뒤지고 도망가고 맨 맞고 홀딱을 하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처리된 작업을 물론 가만히 있어도 된대 가만히 있지 못해 소개해서 발동해가지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다행이다 혼나고 맨 맞고 다녀야 돼 예를 들면 하루에 다섯 시간 열 시간 기도가 돼? 이러고만 앉아서 묻히세요 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건축원인데 아니 저기 저 높은 데에 그때 이 건축원에 오래됐어요 요만한 빔 사이에 사람이 걸어다녀요 그때 하루 일당 일당인데 저 높은 데 떨어지면 죽거든요 걸어다녀 절고 빔 이제 그 우리를 걸어다녀 주님 세상에 십만원 보려고 저 높은 데 떨어지면 그러거든요 난 하루 열 시간 기도 못하고 뭐예요? 아니 저 너가 돼 하면서 저거 보려고 저렇게 주의적인 열 시간 열 시간 기도할까? 기도가 깊이 들어가 열 시간 앉았지 못 있어요 안 돼 네가 예를 썼어요 그렇게 해보려고 물론 그래도 그래도 그거 도전을 받기 때문에 또 물론 하나님 사로잡히면 몇 시간도 기도 되긴 되는데 제가 말하고 뭐냐면 체질이 돼야 돼 절대 안 돼요 안 돼 목회자는 골반 체질이 돼 있고 기도 말씀에 전무하고 책 읽는 재미 기도 시간에 그 재능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놀러간다면 놀러가고 싶고 뭐 어떻게 그냥 발작을 한다니까 임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서처럼 뛰어댕이면서 사냥하면서 다녀야 돼 야곱 체질이 애서체질이 알바라고 야곱은 장막에 조용히 목상으로 기도한 사람인데 애서는 발동으로 다녀야 돼 애서체질 하나님이 쓰신 마음 파싹 고생 좀 죽어라 아이고 죽겄네 그러면 그때 자라 금식음에서 만나주시고 영으로 바꿔요 그런데 그렇게 매를 때려도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죄정 안해야 돼 체질이잖아 체질이잖아 그게 연계가 그렇게 쉽게 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연계가 열리기도 하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애정나로 탱가한다면 야곱 애정이 됐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지가 영의 사람 안 되니까 지가 발동으로 돌아다녀야 돼 그래갖고 혼 좀 나버려야 돼 험악한 새 얼굴을 놔서 파싹 깨자고 자 오늘 여기서 애정내를 쭉 즐기면서 여기서 중요한 그러면 이렇게 애정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지정과 우리와 어떤 관계에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어디서 그런가 로마서 8장 26절을 잡아야 돼요 로마서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양약감을 도우시나니 자 성령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소 탄식으로 우리를 해서 진히 강구하시니라 마음과 살펴리시가 성령이 생각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의 뜻대로 성령을 강구하십니다 성령의 감동기도 그 다음 28절이 키예요 이거 시작 우리가 알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그것도 부르셔느냐 되긴 모든 걸 현보셔느냐 이게 키입니다 이 말씀만 붙잡으면 얼마나 합력해서 요셉이 감옥에도 가고 그게 결국은 공무충이 열리잖아요 안 좋은 것 실수 잘못된 것이 선으로 이루어진 복받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이루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러니까 내가 매를 맞고 배체되고 고생을 죽어라 할 때 이해할 수 없이 사기당하고 이해할 수 없이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해답 있다 구덩이 빠졌냐 사랑해라 주여 사랑해요 몇 마디 더 감사하고 바울이 빌리프 옥정에서 기도가 참여하듯이 그래서 옥터가 움직이면 모르겠어요 주여 사랑해 사랑해 안 돼 죽어라 사랑해 부러워 나 그러면 그러면 그런데 사랑해야 돼 그 다음에 뭐냐 성령의 탄식 아 26, 27 그 연결해야 돼 그래서 친히 강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하면서 가면 성령께서 앞에 성령께서 한식의 그 기도에서 사랑이 딱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발동의 걸 이겨요 한 명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보디가 저 미워 원망하고 있으면 안 끝난다 거기서 감옥에 갇혔으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기도만 여기에서 감사합니다 잘됐네 성경만 읽어서 건네 하고 이제 그대로 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읽으시면 그 다음에 이것이 29절 3절이 중요합니다 자 읽으시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시 예정이에요 잘 보셔니 미리 아신 자들을 형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시 이는 그로만 마다지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3절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영어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어롭게 이게 켭니다 야곱 야곱이요 미리 예정해놓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어롭게 영어롭게 3층천에 에루삼성의 하나의 보호자로 간다고 했을 때 신부 구원이 무슨 구원일까 구원도 옷이 세 가지 있다 있잖아요 이사야 속옷 두 번째 위에 겉옷 세 번째 뭐요 보석 단장 황금옷 저는 볼 때 노재단은 저거 속옷이라고 봐 속옷 속옷 입고 다니면 부끄럽죠 팬티만 입고 달아다니게 봐 속옷 입고 다니면 창피하네 에이구 위에 겉옷 좀 입어야지 그래도 근데 그 위에다가 보석 단장 옷을 입었고 황금옷을 입었다가 최고 수준이죠 오늘 3층천에 영화랭게 하신다 어렵다 영화랭게 잘 들으시라고 왜 합리학 선을 이루어갖고 그 고생해갖고 국무총리로 국무총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최우위라는 영화론 구원 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뺑뺑 돌리십니까 영화론 구원 눈물을 정해서 회개하고 내면에 걸어가면 다 바꿔지 영화론 구원 아메죠 해답이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인생 사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서 애정을 해놓고 그렇게 뺑뺑뺑 돌리고 그렇게 힘들게 나 나 사랑했대 야구 헌막간색으로 보냈대 연기가 열렸대 열두 왓도 다 주고 불량도 축복해 주고 야구 본인생은 멋있는 인생인데 나중에 최후에는 자기가 발동해갖고 돌아다니다가 깨지고 부서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이 되어 있지만 발동으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 속에서 가만히 못 있다니까 그래서 깨 쓰고 막 별짓 다 하고 다니다가 바짝 깨져서 결론은 하나님이 영화로운 걸 만드시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니까 영학교 사무엘의 시대 내가 이미 사우를 버려 이스라엘 왕이 못하겠느니 그 위에서 스펙이 했냐 너 뿔을 기름을 채워 그래서 채워가지고 가라 너를 애들란스랑 이스라엘을 보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내니라 그런데 그 전생 예선다 예선 예정 선택 다이슨 예선했다고 그랬어 그러고 보니까 사무엘상 16절에 여기 사무엘의 시대에 그 영화의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너라 내가 보는 것은 다른 것 같지 않냐 사람을 위혀보고 나 영환 중심분이니라 다이슨 중심분이니라 다이슨의 중심분을 봐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16절 13절에 사무엘의 기름불을 대하다가 그 형제 중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이슨의 여왕이 크게 감동이니라 성령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초대가 사우를에게서 다이슨이 옮기니까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16, 16절에 여왕이 사우를 떠나고 여왕이 부르신 악령을 보내게 하니라 그래서 다이슨이 수금물을 타가지고 악령을 쫓은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골리아시 떡 나와가지고 난리야 그때 다이슨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이 못된 거고 하나님의 사랑한 마음으로 물메들어가서 뛰어가죠 물메들어가서 뛰어가죠 근데 그 뛰어나가는데 이 사울과 다이가 말싸매요 사울도 자기 신의 이름을 저주를 해요 다이도 어느 가중에 너는 칼과 창과 다 좋고 나는 망고 내가 하나님을 가느라고 예수의 이름을 가느라고 그대로 물메들 청소가 터져 물메들이 산 도리고 말씀인데 그게 사실 이런 두 번씩 큰 신상이 있었는데 뜨인 돌이 날아갖고 꽝 그 골리아시 큰 신상 같은 거예요 그거 사단이요 근데 다이시 쓰러뜨려요 그 순간 이미 그 전에 다이시 기름무 먼저 받아요 기름무 받았기 때문에 골리아 이기지 성령이 왔기에 골리아 그날 못 이겨요 지금 기름무 놓으시 이 골리아도 싸우다고 그러니까 거기가 안되는 거예요 뭐 이겨요 골리아 먼저 기름무 받고 순서가 그렇고 멸메탈 가지고 믿음 근데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군대 모여간 것 때문에 대구 왕들란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골리아 죽이면 사후로 삽니다 그러면 왕 딸 딸 이쁘고 그것들을 보고 샀으면 죽었어요 목적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때문에 못 견뎌요 막 그래가지고 뛰어나가는 것이 아저씨였어요 근데 그래서 오늘 우리랑 그래 오늘 우리 목표 현장에 적어도 골리아 앞에 각이라도 해라 벌벌 떨지 말고 그 밑에 가도 못해 그리고 물메탈 던져봐 맞추고 안 맞추고는 내가 할게 네가 던지면 내가 맞춰줄게 저는 내 자랑가지만 부산 반대 며칠을 보여주고 각이 있고 던졌어요 쓰러지는데 그 다음에 저한테 몇 번 꾸며 내 사살을 다 잡아 죽이더라 이미 죽였어요 더블씨 약한 형이 다 죽였다니까요 지금도 죽이고 있어요 완전히 그러고 지금 그 과정 우리를 불러준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 다른게 없어요 이 악한 형들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오늘 예정론으로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 부른가음을 해서 다윗도 불렀지만 자기가 그것을 믿음으로 해요 근데 자 이 사울은 하나한테 버려받았는가 똑같이 기름 받았는데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분명히 그게 기회를 따라 행하라 거든요 지금 뿌린 뜸으로 인쇄가 빠졌어 하나 너무 사무엘상 10장 봐봐 예정론 선택이 예정론 사무엘상 10장 422페이지 6절 7절 시작 니기는 여왕이 크게 이 마을이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할 새 사람들이라 이중에 니기만 하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도 함께하니라 자 사울에게 이 진규모 너에게 성령 받는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자 보세요 오늘도 너 이번에 목격이 세미나 해라 그거 아니에요 예정이지만 내가 하는 일은 자의 우주와 하나의 매정 가운데서 같이 믹서가 돼서 움직이는데 잘 보시라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모든 거 숙명적으로 로봇으로 적인 게 아니라니까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나와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다음에 어디서 아말렉이 지미라고 하니까 안 하고 뭔 핑계맞고 기념비를 세웠어갖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날 높여달라고 아니 말씀 버렸으면 하나 버렸다고 하니까 통곡이야 되는데 겪고 그 순간도 왕짜리 미련이 있어갖고 백성들에게 날 높여달라고 왜 사울은 그렇게 부른받은 사람이 왜 버림받았을까 근데 놀라운 것이 저는 하나님 하나 이해가 안되고 있어요 뭐니 왜 사울은 그걸 버렸어요 근데 더 깊이 생각해보면 사울은 베냐미 집화예요 알아요? 다잇이 유다 집화하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울 책입니까? 물론 사울이 보니까 베냐미 집화라고 유다 집화 아니었지 유다 집화 다잇이 끝까지 은혜를 이렇게 잡았는데 다잇도 실수했는데 다잇은 끝까지 은혜를 붙잡아주고 사울은 실수한 것을 그대로 버렸더라고요 근데 다잇은 세 번 기름받고 사울은 한 번 기름받고 다잇은 왕 제사장 선지자 세 번 기름받기 때문에 다잇도 제사도 다 지내요 그러면 왜 그러냐고 모르지만 다잇 유다 집화 세 번 기름받고 사울은 한 번 기름받고 제사장 선지자 망했어요 그게 베냐미 집화예요 그러면 사울 책이 다 책임이 아니에요 사울은 사울대로 천국을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왕권을 유지하지 말고 자기를 비우고 다잇은 빨리 넘겼으면 자기도 살았어요 근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깨주죠 사울은 버림받고 말아요 오늘도 자 하나님이 나 지금 박인수 전사 그랬잖아요 너 지금 쓰지만 너 교만하면 내가 버린다 나 그 목소리 중내가 나 그 알아야 까부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따는 얘기가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면 너 이 구원을 줄여 그래서 누가 보면 22장 28절에 마지막 12절에 그래요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내가 왜 이렇게 나를 내게 맡긴 것이지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 열두 이제 열두 집발을 다스리라 너라 열두 이제 마지막 주인께 시험 중에 함께한 자 시험 중에 함께한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시험도 어렵고 시험 중에 함께할 거에요 안 할 거에요 십자가지 권한을 지어야 돼 그러면 하고 하는 거 알았어요 끝까지 견디느냐고 권한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했어도 자기가 아는 사람은 안 해요 그러니까 예정 됐어도 자유의지는 있고 운동이 다 다른 일 하나인지 상언니 하나인지 아지마다 다른 일이란 것 니가 알았어요 암행이죠 암행이요 제가 한 절만 더 읽고 마칠게요 전도서 구장만 전도서 아니면 용사들하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제외들하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찰자하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진의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에게 모두 임합니다 시기와 기회는 자 빨리 경주점을 1등이자는 세상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명찰자하고 재물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인데 시기와 기회는 예익을 모를까 시기와 기회는 줄 때 붙잡은 사람이 있고 안 붙잡은 사람이 서 있어요 흘러가요 저에게 어떤 기회가 오면 주요 기회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한 목사가 그때 부모님한테 그분 보더니 기회로다고 나는 내가 그거를 해버렸다고 그래서 지금도 마흔계교에 패스해서 기회로다 기회로다 여러분 이렇게 와 하고 하는데 내가 하기 싫으면 못해요 그럼 하나요 내가 하기 싫으면 못해요 나는 결론은 주임 사명은 주임 나 같은 것을 원하십니까 나를 선택하십니까 주여 내가 실망시키지 않고 하길 원합니다 그저 기도하고 징징 짜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고 말씀도 주고 생명대로 그러면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정은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내게 붙잡은 사람은 자유의지로 가요 의지로 가요 시기와 기회는 다 주어졌어 네가 그러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은 계속 감동을 줘요 감동을 주는데 감동 와도 그냥 너 새벽에 깨워 이제 나가 기도하라 나도 자요 나도 지가 잠만 자는 거지 어떤 때는요 모기가 나를 물어보라고 오 모기님이 나를 물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나와버려 이렇게 그때는 모기님이요 맞아 안 맞아 오 모기님이 나를 물으셨네 모기님이 나를 깨워주셨네 아이고 이런 모기 때문에 징그러고 사갔네 뭐 그래 모기님이 고맙지 똑같은 사건도 긍정으로 받으면 주님이 모기를 통해서 날 깨셨네 사랑하면 긍정 받거든요 어떤 똑똑똑 문을 두들때가 있죠 막 그렇게 그래갖고 하여튼 어떻게 하나님 나를 만나줘 오메 나를 만나줘 나 같은 거 만나고 보고 싶으셔요 나는 그리고 혼자 와서 기도한다면서 행복해져 여러분 안 보는데 내가 너무 좋아갖고 지나 버리고 하나님 한사람 나는 한사람 아니야 막 악성 죄송하니까 나는 한사람 자격 없는데 난 한사람 막 그러면서 기도가 뜨거워져 죄송하니까 나는 능력도 없는데 나를 얘 불렀어요 너무 행복해갖고 좋아갖고 나는 사랑 난 사랑 에서 오거든요 내가 자 보세요 결론 결론 자유우지 자유우지와 자유우지와 항상 부딪치거든요 근데 최후의 주님 사랑 아버지 나 잘 버렸어요 까루고 너 진작 받을 수 있었어 근데 지금까지 그래서 살려줬잖아 아이고 나 열 번째 붙어 날 뻔했어요 그 이유가 최근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기적적으로 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서 죽 살려주셨네 살려주셨네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은 죽 알았어요 알았어요 제가 정말 풍일의 맛 사랑의 마음으로 온 이 나라 민족을 품고 울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 기도가 그 깊이 따라서 하나님 쓰셔요 그 이상을 그야다니 그 사람만큼 일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조금 이 얘기까지 하고 싶은데 선택을 예정을 믿고 싶은 게 저 군대에서 사도신경 종이가 내놓았다고 했잖아요 아니 군대에서 논당 25회인데 사도신경 죽이듬 한 장이 딱 내라 아니 비행기에서 삐라 부리면 여러 대상 부르잖아요 한 장 사도신경 죽이듬 내보고 싶은데 없어 저는 박영무위 천국까지 갔다 온 거 예정 외할머니가 넷째 눈앞에 있는데 이번에 딸이네 아버지 사도신경 다음에 남은 둘 난데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서 어 그래갖고 외할머니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근데 넷째 딱 누나 딱 낳았고 남은 둘 낳았다더니 나하고 동생 둘 딱 낳았고 셋째 그 다음에 딸 낳았어요 맞았죠 태어나기 전에 근데 어머니가 세몸금에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와서 방으로 쑥 들어왔다 근데 동생이 큰 놈은 걸케자 옛날 사무관에 쓰고 내리고 자기는 안 했다는 그래서 자기는 대학교 못 다닌다고 융무위 그래서 근데 내가 기도해서 기도해서 학교 학교장에서 항상 넌 하늘에 내렸다 어머니가 나는 하늘에 내려가서 나는 출설조 고시공부 이라고 풀자고 내가 항공강 국경 내가 맨날 그 꿈 하고 넌 앞으로 큰 놈 별 놈 그래갖고 닭만 먹고 벼슬 주더라 벼슬 먹은다 벼슬 저 성자상 기도 최영장 원사가 갔는데 또 의사 왔어요 하늘 열렸대 그러면서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설교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한테 뭘 주고 갔대 뭘 주고 갔대 그래서 그거 주고 간 거 있어 지금 가고 있어 그 죽은 거 뭐 해요 물어봤더니 말하더라고 그 얘기 내가 안 해줘 근데 내가 알지 하나님 나한테 이리 주고 그때 그 강래 기도 오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나한테 죽어왔다는 것인데 그게 지금 이리 이루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이 외로운 모세야 외로운 모세야 막 울면서 나한테 외로운 모세라고 외로운 모세라는 게 외로운 건 몰라 나 진짜 주위 사람들이 이제 안유롭게 모셔요 근데 모세라고 좋잖아요 내가 너를 하늘에서 만들었다 우리 우리 애할머니가 나 낳기 전에 하늘에서 돌이 내려간다 사고 한테 그랬더니 돌이 내렸고 박염모 쯤까지 갔다 왔잖아요 깡패 같은 곳이 보여주었고 근데 나는 자화상에 되니까 그래요 나는 우연이 아니야 난 반드시 하늘에서 나를 만들었고 하늘에서 이를 이를 오늘 예정론을 본다면 연결 돼요 안 돼요 돼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예정됐어요 난 그렇게 나한테 그래 어떻게 내가 모세입니까 그때 모세는 모세를 만들었다 난 그 단어가 함부로 쓸때 난 지금 전혀 사랑 없지 그건 나를 그거 드러내면 일이 안되겠더라 근데 내 마음속으로는 그래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다 들으셔요 내가 실속이 어려운 사람 바보야 나 같은 거지 그러면 내가 낙담하고 근데 힘이 없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셨으면 쓰시겠지 평안 평안함 평안함 예정의 나쁜거 아니에요 그걸 딱 붙잡으면 내가 세상을 이겨요 아무래도 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고 난 사명자야 만들어줬어 나는 모세야 나는 세상 정보일 거야 이 나라를 살릴 거야 제가 모세가 78년 전에 받았을 때 진짜 얘기해 내가 하잖아요 이 정부가 이러니까 그것도 내가 왜 그 얘기야 우리 장노님이 서울에서 누구누구 둘을 받고 왜 나를 그렇게 받냐고 그 발표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래 내가 나이 70대여서 이 나라 지금 적화될 판이네 지금인데 주사 빠진 거 망해 판인데 내가 뭐 부끄러워 가만히 있겠냐고 나 그러다가 죽겠다는 것 같다 살라고 연합되자고 내가 뭐 잘하고 싶으냐고 난 진실로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이 나라 적화될까 광주에서 한번 개혈하게 봐 해보라 자기들 이 죽게 생긴 상황에서 근데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별의별 어려움을 써도 그래봐라 나는 평가겠다 나는 간다 그 확신이 있어요 주님이 역사한 거 믿으셔요 내가 억지로 오늘 성경 내가 오늘 굉장히 어려운 소리가 있어요 이거 잘 여러분 들으시면 하나님의 예정하는 인간 자유주의가 어떻게 역사한가 어떻게 이르신가 어떻게 이르신가 큰 글이 많이 있는데 달이 지구 돌아 지구가 달도 오면 결국은 달은 나도 모르게 지구 태양도 오고 있어요 절대 주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개구가 뜻을 깨달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 민족을 살리고 한국의 삶을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봉아 대파로